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43페이지에 부동산 특성 또 속성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총론에서 세 가지 파트가 있다고 했어요 개념, 분류, 특성 그 중에서도 이 토지의 특성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 특성은 시험상에서 거의 한문항 정도는 매년 출제가 됐던 그런 파트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토지의 자연 특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는 이 토지 자체가 자연물이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불변적이고도 고유한 특성을 우리가 이 토지의 자연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자연 특성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부동성이라는 게 있고요 이 부정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속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성, 그 다음에 이제 인접성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얘네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특성이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 개별성하고 인접성은 이 부동성에서 이렇게 파생된 특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주요 특성으로 분류가 되는 애들은 단독적인 문제로 자 다음은 무슨 특성에 대한 설명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으로 유도되는 애들이 얘네 세 가지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토지의 자연 특성 중에서 대표적인 게 부동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동성이라는 부분의 의의는 뭐냐면 토지가 점하고 있는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위적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부동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파생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여기 있는 이 의의에서 파생이 됐다 지리적 위치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인위적으로 이동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짓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44페이지 맨 상단에 있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공시방법을 달리한다는 것은 물건 변동에 관한 사항 즉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변화가 돼 있을 때 일반 동산 같은 경우는 내가 지니고 다니면서 내가 새로 산 양복이고 구두고 시계고 이걸 표시해 줄 수가 있으나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서류로서 소유권에 대한 이전이 변화가 있다는 걸 알려줄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또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이 나오는 게 뭐냐면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을 국지화 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활동 및 현상을 국지화 시킨다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디귿을 가시게 되면 부동산 시장을 지역화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은 국지화 또는 지역화가 된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시장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지역이 이렇게 있을 때 A라는 지역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고요 B라는 지역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미분양 재고가 많이 있고 여기는 미분양 재고가 아니라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태를 초과 수요라고 해요 용어상에서 공급이 많은 거를 우리가 초과 공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요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해요 그래서 지역별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 남는 거를 일로 보내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역별로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가격이 비싸게 형성이 돼 있고 어느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게 이렇게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동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지역시장별로 형성되는 시세도 틀리고요 그래서 임대료도 틀리고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기대수익률의 크기도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게 이런 부동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거래를 하거나 투자하거나 개발할 때는 반드시 임장활동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임장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현장에 가서 내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집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도 내 원하는 위치로 얘들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가 어디에 영향을 또 많이 받게 되냐면 외부 효과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아파트 단지가 있을 때 이 주변에 공원이 조성이 되느냐 공장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부터 도망 다닐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편한 대로 공원이 들어서면 다시 왔다가 공장이 들어오면 들고 다른 데로 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이 그게 부동성 때문에 그렇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항목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먼저 정리를 하시면 돼요 왜 실전에서도 누가 봐도 임장활동 나오면 부동성이다 시장을 국지화시킨다 부동성이다 외부 효과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것도 부동성이다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성질을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성질에 대한 것을 먼저 정리를 해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관계에 대한 내용이 있죠 지대라든가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의 용어는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가 조금 더 돌아가서 기초과정이 끝나고 다시 강제가 진행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한 용어도 조금 이해하기 쉬운 게 이제는 뒤에 단어를 다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부증성이라는 거예요 이 부증성에서 나오는 의라는 것은요 토지는 일반재와는 달리 뭐를 투입을 해서요 생산비를 투입을 해서 그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거를 증가시킬 수 없다라는 게 부증성이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강이 있었을 때 강에다가 물막이 공사를 해서 흙을 이렇게 메워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강이 뭐로 바뀌냐면 육지로 바뀌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물리적인 양을 우리가 늘린 거냐 그러면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토지경제학이라는 곳에서는 강이나 호수나 바다나 하천이나 다 같은 토지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용상의 전환일 뿐이라는 거죠 물리적인 양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거주하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하나의 땅덩어리예요 왜? 지구의 70%가 바다로 물로 돼 있잖아요 그것도 다 토지자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하더라도 물리적인 양은 절대로 늘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파생되는 특성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생산비 법칙이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왜? 생산비를 투입해서 이걸 증가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는 생산비 법칙이라는 건 물건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결국 가치를 결정해 준다는 사고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10원이면 가치도 10원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비용이 들어가서 우리가 만드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생산비 법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토지 부족 문제에 가장 근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괜찮은 곳에 위치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위치를 갖고 있는 토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도 치열하게 되고 땅값이 계속 상승하게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게 니은의 표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토지 이용을 할 때 토지 이용을 집약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의 토지의 양은 한정돼 있는데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넓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해서 건물을 짓거나 어떤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좁은 면적의 토지에다가 우리는 자본이라고 그러죠 돈을 더 많이 써가지고 건물을 고층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약화한다는 얘기는 건물을 고층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땅값이 비싼 곳일수록 건물의 층수가 조금 높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 표현을 또 대표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쓰고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급이 제한이 돼서 토지의 공급 곡선을 수직선으로 만들어요 수직선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토지의 공급 곡선을 수직선이 되게 한다는 얘기는 이게 용어상에서 얘기하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여기가 가격이라고 보고요 여기가 양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수직선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격이라는 것이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도 이 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경제할 때 여러분들이 또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이런 표현들을 그래서 부증성을 얘기할 때는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리가 조금 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부증성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성질을 우리가 얘기하죠 그 다음에 주요 특성에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게 영속성이죠 영속성의 의미는요 부증성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양을 늘릴 수 없고 영속성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그 양을 줄어들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속성의 의미라는 얘기는요 물리적 측면에서 토지는 시간의 경과라든가 사용 등에 의해서 얘가 절대로 소모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파생특성 중에서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물리적 감가상각이죠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물리적인 감가상각이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라는 것도 성립이 안 되겠죠 왜? 소모되지 않은 거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주택이나 건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소모되죠 그런데 토지는 그렇지 않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영속성에서 나온 것 중에 거기서 파생특징에 보면 감가상각이 적용이 안 되고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을 토지에 적용할 수 없게 되더라 그래서 그중에 또 하나 우리가 추가적으로 정리하게 된다 그러면 디귿에 가면 토지는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와 이용을 분리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소모성 재화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빌려줄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써버리면 그만이니까 하지만 토지는 누군가가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그 양이 줄어들거나 변형이 되진 않죠 그래서 이거를 분리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자본시장에 비해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되는 근거가 여기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영속성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의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의의를 내가 조금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밑에 나오는 파생 특성에 대해서는 내가 외우지 않고도 구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주요 특성에 해당이 되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 거기 이제 중간에 개별성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 개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자 토지는 물리적인 측면에서요 상품 간에 대체가 안 돼요 왜 대체가 안 되느냐 의의도 설명을 했지만 토지는 기본적으로 위치가 다 다르죠 똑같은 위치를 갖고 있는 토지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치가 다르니까 물건 간에 완전한 대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왜 위치가 같을 수가 없느냐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개별성이라는 게 부동성에서 파생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경우죠 그래서 얘가 파생 특징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 나온 것처럼요 가격이나 수익이 개별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무슨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고 그러냐면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건데 이거는 상품의 동질성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의 상품 가격은 하나만 성립한다는 얘기인데 현실 시장에서는 이게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M으로 시작되는 햄버거도 있잖아요 그게 전 세계 매장이 있을 때 그 햄버거 하나의 가격이 나라마다 다 틀리다고 해요 그렇죠 똑같은 재료로 만들었을 텐데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논리가 성립이 안 되더라 그러면 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 돼요 그래서 개별성은 상품의 동질성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들어주는 이유가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파생특성이죠 그래서 부동산 간의 비교가 어렵게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리을에 가게 되면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하는 토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위치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게 가장 대표적인 토지가 될까 이걸 선정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개별성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개별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본 거고요 우리가 46페이지에 가면 인접성이라고 돼 있어요 인접성은 연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기타 특성이죠 모든 토지는 물리적으로 보면 다 연결돼 있어요 왜 강이나 호수나 바다나 하천이나 다 같은 토지 자원이니까 그런데 우리 필요에 따라 경계를 나눠서 쓰죠 나라 간의 국경이라든가 나라 안에서 도계, 군계 또는 개인 소유 간의 경계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쓰다가 보니까 경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죠 갑의 땅과 을의 땅이 있을 때 갑이 자기 땅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게 되면 내 땅이다라는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경계 즉 담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옆으로 밀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건 붙어있는 토지 간에 그래서 인접성이라는 건 주변 토지가 이렇게 붙어있는 관계를 나타내야 되죠 그래서 파생 특징에 가게 되면 소유와 관련해서 경계 문제가 야기가 되고요 그래서 인접지하고의 협동적인 이용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주택에 들어서 있는데 쓰레기 처리장이나 유흥업소가 밀집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붙어있는 토지가 발생하는 것도 움직이지 못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부동성에서 파생된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접성에 대한 거는요 학자들이 기타 특성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문이나 답을 유도할 때는 주로 부동성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인접성에 대한 거 이런 정도고요 그래서 거기 46페이지 상단에 가면 확인 문제가 하나 있죠 그래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는요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5번에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서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고 했는데 토지의 물리적 공급을 제한하는 게 우리가 부증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지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단원에서 간평이나 몇 가지를 배우셨을 때 여기 와서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으니까 답에 대한 것만 우리가 조금 확인할 때 지금 그 5번 지문에 대한 거를 우리가 추가로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다는 얘기죠 자 거기 47페이지에 가면요 토지의 입문 특성이라고 나오죠 자 이 입문 특성이라는 것은 자연물인 토지를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제약 조건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먼저 부동성이라고 해서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동시킬 수는 없어요 부증성으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가 없어요 이건 엄청난 제약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이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리적 위치에 대한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리적 위치는 이동을 못 시키더라도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에 대한 변화는 가져올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자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충남 연기군이 있더라 그러면 연기군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세종시는 알 거예요 그죠? 세종시의 전신이 연기군이에요 충남 연기구라고 조치원 일대가 지금의 세종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연기군으로 있을 때나 세종시로 있을 때나 지리적 위치는 동일해요 행정상의 표시만 틀린 거지 대신에 지리적 위치는 똑같지만 이건 달라진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약 조건을 완화시켜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로 인해서 물리적 공급은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필요에 의해서 주어진 위치에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물리적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요 자 우리가 부증성할 때 말씀드렸지만 자 지구라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만약에 100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 중에 임지로 한 70% 정도 쓰고요 그 다음에 농지로 한 20% 쓰고요 택지로 한 10% 쓰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시장에서 택지에 대한 소요가 5%가 늘어났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물리적으로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위치에서 용도는 우리가 변화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임지의 일부를 택지로 농지의 일부를 택지로 변화를 주면서 즉 용도의 변경을 통해서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증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제약 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게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예를 통해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증성은 물리적 공급이 안 되는 것이지 우리는 용도의 다양성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용도를 다양하게 쓸 수 있을 때 항상 무슨 이용이 되게끔 써야 되냐면 최유의 이용이 되게끔 해야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최유의 이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 시간에 낮에 얘기할 때도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라든가 터미널 주변에 이렇게 토지를 갖고 있으면 만약에 상가로 개발을 할 것이냐 주택으로 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공장으로 개발을 할 것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가를 짓겠다고 얘기할 거예요 이게 최유의 이용이라고요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생산할 수 없는 재화인 토지의 사용을 그나마 가장 낭비하지 않고 쓸 수 있는 행위 기준이 최유의 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변화를 해서 쓸 수 있을 때 그때는 가장 무슨 이용이 되게끔 최유의 이용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에서 창조적 이용이라든가 이행과 전환이라는 것은 후보지 이행지 얘기했었죠 우리 필요에 따라서 공장 용지를 우리가 주거나 상업 용지로 바꿔서도 쓸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근거가 되는 거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7페이지 중하달에 가면 양가로 이번에 병합분할의 가능성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병합분할의 가능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위치의 변화라든가 용도의 변화를 가져올 때 이거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병합분할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충남 연기군일 때 대부분 농지였는데 이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종시로 바뀌게 되면서 그 넓은 면적의 농지를 통으로 쓸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죠? 중간에 도로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토지를 분할해서 써야 되기도 하고 합병을 해서도 써야지만 용도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고 위치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병합분할의 가능성은 이거를 지원해주는 역할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토지의 면적을 합병을 하면서 가치가 올라갈 때도 있고요 떨어질 때도 있고 또는 반대로 분할을 할 때 가치가 올라갈 때도 있고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게 될 수도 있죠 왜? 분할하게 되면 특정 용도 이상의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또 대단위의 탁지로 한꺼번에 분양을 하려고 하면 분양이 안 되죠 그럴 때는 쪼개서 분양을 할 때가 오히려 높은 가치를 얻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입문 특성에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치의 가변성에 나오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드린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특성이라고 해서 거기 투자의 고정성, 고가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뒤에 단원 배우고 들어올 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건물의 특성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이제 토지와 다르게 건물만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실절에서는 인용된 적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나오는 게 토지는 영속성이 있죠 그런데 건물은 비영속성이죠 즉 수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는 개별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동질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면적이라든가 구조나 이런 것들은 동질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는 부동성이 있어서 움직일 수 없지만 여기는 이동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건물도 해체해서 옮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 그 다음에 토지는 부증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산을 할 수가 없지만 여기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축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건물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종속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토지의 형상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또 건물의 규모라든가 용도가 결정이 되면 토지 가치도 역시 거기에 상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속성 이렇게도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부동산 특성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본 거죠 그래서 부동산 특성은 자연 특성에서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또 만약에 하나 더 추가하면 개별성까지의 용어에 대한 이해 정도만 일단은 해두셔도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총론회에서 부동산 특성에 관한 내용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